공모 펀드로는 처음으로 3,600억 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 안일한 대응으로 수억 원의 돈이 더 물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환매 중단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건 물론이고, 문제를 인지하고도 환매 중단 발표 직전까지 펀드를 팔아서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키움 투자 자산 운용이 편입해 운용해온 영국계 자산 운용사 H2O의 채권형 펀드는 비유동성 자산이 높다는 이유로 프랑스 금융감독청 AMF로부터 지난 8월 말 자산 분리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키움 운용은 열흘 후인 다음 달 7일 펀드 판매사들에게 환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알렸습니다. 결국 펀드 만기에 상관없이 중도 환매는 물론 신규 매수가 언제든 가능한 개방형 펀드임에도 모펀드의 유동성 위험으로 환매 중단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키움 운용이 환매 중단 사실을 알고도 대응을 미루는 사이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던 열흘간 판매사 23곳에서 팔린 펀드 규모는 모두 4억 5천만 원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판매 금액에 비하면 비중은 적지만 키움 운용이 제때 환매 중단 조치를 했다면 물리지 않았을 금액입니다. 감독 정책이나 또는 감독기관의 부재도 사모펀드에서 보였던 문제가 공모펀드까지 연결이 돼가지고서 그쪽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 당국에서 철저한 그런 조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 이에 대해 키움 운용 측은 해당 펀드 판매 사실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